4. 독립여단 시절의 최춘국 중일전쟁이 일어나던 1937년 여름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주로 장백 림강지구에서 활동하면서 북만에서 떠난 독립여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독립여단은 유격대 초창기부터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동무들을 골간으로 하여 변성된 부대였다. 5. 1935년 범에 있은 여영구회의 결정에 따라 독만지방에 있던 인민혁명군의 각 부대들이 남북만의 넓은 지역에 진출하여 중국인 부대들과의 협동작전을 활발히 벌인 사실은 이미 서술한 바이다. 우리도 북만에서 5군부대와의 연합작전을 하였다. 그 과정에 우리는 왕청연대와 훈춘연대의 일부 성원들을 김책 최영건이 활동하고 있는 삼강직으로 파견하였다. 북만의 전우들을 찾아 먼 길을 가는 과정에 그들의 역량은 증강되어 대부대로 장성하게 되었다. 1937년 봄에 독립여단은 서간도로 나오게 되었다. 그 독립여단의 당연의 서기이며 일련대 정치의원이 바로 최춘국이었다. 독립여단의 조선사람들은 북만의 중국인부대들과 중국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최춘국은 워낙 왕청에서 싸울 때에도 중국인민들이나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한테서 각별한 사랑과 존경을 받았었다. 서강회의 후 나는 북만 땅에 외따로 떨궈두었던 부대 성원들을 서간도로 불렀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독립여단은 보천보 전투도 끝나고 칠칠사변도 폭 지나서야 림강지구에 당도하였다. 그들의 외모를 보고 우리는 모두 놀랐다. 누구라 없이 군복은 찢어져 너덜거리였고 지하적은 달코 터져서 천으로 발을 감싸고 너꾼이나 새끼오리로 동료매였다. 나는 최춘국의 해진 군복잔등을 어루만지면서 왕청시절부터 오늘까지 동무는 늘 힘든 과업을 받아안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위로하였다. 최춘국은 더 작던 늦게 한 데다가 어느 도중에 최인준 중대장이나 박영산 소대장 같은 끌끌한 존으들을 적지 않게 잃어서 면목이 없다면서 눈물을 뚝뚝 떨궜다. 북만 땅을 떠난 것이 5월 초순이라니 원정 행군이 여러 달 걸린 셈이었다. 그들이 출발했다는 의란 땅에서 압록강 연안까지는 말리나 되었다. 그 무난한 험로를 얻으라니 그 과정에 무슨 일인들 없었겠는가. 림춘추는 17살 쪽부터 보물처럼 건사해 가지고 다니던 침통을 잃어버렸다고 몹시 분해하였다. 그 침통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달코 또 달아서 허리가 잘룩해진 값진 금침도 두 대나 들어있었다고 하였다. 참 어려운 행군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천막들을 주로 하니 친 것을 보니 별천지에 온 것 같습니다. 림춘추는 천막에서 잡은 지가 언제였던지 이제는 기억이 삭막할 정도라고 하였다. 나는 곧 후방 부관을 불러 그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천막들을 내주고 전체 성원들에게 새 군복을 갈아입히게 하였다. 그러나 최춘국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저녁 식사를 하기가 바쁘게 다시 나를 찾아왔다. 한 잔 푹 자면서 노덕을 풀라고 하였으나 오래간만에 사령관 곁에 왔는데 누군들 잠이 오겠는가고 하면서 중일전쟁 소식부터 물었다. 여러 달 동안 유혈 행군을 해온 그들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더 구해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정세를 설명해 주었다. 9.18 사변은 일본이 만주를 강조만은 것으로 끝났지만 7.7 사변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중국인민은 일제 침략군과 맞서 거국적인 항전을 벌이고 있다. 장계석도 더는 항의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주동적인 발기로 국민당과의 항일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었다. 그에 따라 서북지방의 헝군 수력은 주덕을 총사령으로 하여 국민혁명군 판로군으로 개편되었다. 헝군과 국민당 군대가 합동하여 장기전을 벌이면 국력과 병력이 제한되어 있는 일본은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일본군은 위세를 떨치며 파족지세로 나가고 있지만 그들의 일장기에는 벌써부터 멸망의 흉조가 비키고 있다.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도 하였고 해당한 결정도 채택하였다. 회의 방침에 따라 적의 배후에서 맹렬한 결환작전을 벌이며 국내 혁명 역량을 더욱 확대 강화하면서 전민항쟁 준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적 배후 결환작전에서 우리가 활동하게 될 기본 전략지대는 압록강연안 일대와 난만지구이다. 중일전쟁의 기본전선이 북지전선인 것만큼 일본군이 그것에 군수물자를 조달하자면 압록강연안과 난만지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압록강연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무들도 앞으로 압록강연안이나 난만지구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보천보 전투와 간산봉 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몹시 아쉽게 여기었다. 최춘국은 북만에 가 있는 동안 항일연군 부대들에 소속되어 있는 조선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들 모두가 백두산을 몹시 그리워하더라고 하였다. 그는 의란 현성 전투 때 최용건도 만나보았다고 하면서 그 존경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최용건은 그때 최춘국을 붙안고 동무가 김사령이 있는 곳에서 왔다지 반갑소 김사령을 만난 것만 갔소 김사령이 나와 김책을 만나려고 북만까지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백두산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나도 섭섭하오 하면서 눈물을 모금뜨라는 것이었다. 해방 후 최용건도 의란 현성 전투 때에 최춘국을 만나던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그 전투는 최용건 이내로 비롯하여 여러 북만 부대들과 동만의 부대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큰 전투였다. 북만 땅 여기저기에서 활동하던 부대들이 200리 300리 밖에서 말도를 타고 와서는 밤사이에 적을 치고 날 밝기 전에 번개같이 철수하였다. 밤을 겁내는 적들은 병영 주변과 도성 곳곳에 전등을 환하게 켜놓고 있었다. 최춘국이 석한 부대 전투원들이 청안방에 전등할 한 개씩 모조리 깨버렸는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청성과 성광에 적들은 헌비백산하여 응전할 생각도 못하더라는 것이었다. 그 후 새로 저짓된 독립여단은 소간도 쪽으로 나오라는 우리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 지시가 여간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소간도 쪽으로 나오게 된 독립여단 동무들이 너무 기뻐 정일 밥을 먹지 않았다면 강건 박길성처럼 북만에 그냥 남아있게 된 동무들은 또한 너무 낙심하여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립여단의 남아행군은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었다. 최춘국은 지시를 받은 그날로 여러 곳이 흩어져 있는 각 부대들의 연락을 띈 다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대원들에게 위만군 경찰복을 입혀가지고 대담하게 볼판에 나가 대로행군을 하였다. 여러 전투에서 된매를 맞은 적들이 유격대를 터벌하겠다고 산속을 뒤지고 있을 때였으므로 볼판은 텅 비어있을 것이라는 타산을 뱉기 때문이었다. 일행은 대로행군의 덕으로 단 한 번의 전투도 하지 않고 한 주일 만에 동경성 부근까지 가다올 수 있었다. 행군의 첫 시작은 순탄하였으나 그 후 여러 부대가 합쳐지고 여단장 방진성이 행군대우를 지휘하게 되면서부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림춘추 지병학, 김홍파, 김영군을 비롯한 여러 행군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단장인 방진성과 여단 당소기인 최춘국이 영경전술상에서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은 것이 문제거리였다. 동경성을 지나서부터 행군대우가 적의 대부대와 자주 조호하게 되자 최춘국은 교전을 피하고 희생을 돌기 위해 여단을 소부대로 분산시켜 제각금 행군하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유격전의 여구에 맞는 정당한 주장이었다. 그런데 방진성은 대우를 분산시키면 다시 수습하기 어렵다. 분산되면 여단의 전투력이 약화된다. 여단은 함께해서야 여단이지 흩어지면 여단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의 제기를 묵살해버리고 한사코 대부대 행군을 고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다 나니 적들과 자주 맞다들게 되고 희생자 수돈 늘어나 부대의 활동은 이모저모로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처럼 험한 고생에 시달리면서도 모든 대원들이 저국진군의 날마는 한 사람처럼 절절하게 거대하였다. 중상당한 한 어린 대원은 최춘국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면서 자기를 꼭 조선 땅에 내다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당시의 정황에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유언이었다. 최춘국은 그의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제 한 줌을 종이에 싸서 사무장의 배낭 속에 간소하게 하였다. 그 한 줌의 유골제라도 저국당에 내다 묻어주려는 것이었다. 그는 전우들의 희생을 덜기 위해 불밭에서 불을 뜯어먹고 있는 백여필의 군마들을 감쪽같이 끌어다가 타고 가자고 제기하였다. 우리는 이미 적들에게 노출되었다. 갈라져서 행군했어야 자취를 감출 수 있었겠는데. 당신이 허락하지 않은 탓으로 우리는 화를 면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숱한 전우들까지 잃게 되었다. 지금처럼 행동에서는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지 못하게 신속히 빠져야 한다. 놈들이 우리를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끌려오게 만들어야 한다. 기마 행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동에 서서 놈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가 적쳐버릴 수 있다. 지금처럼 계속 피동에 빠져 호우적거리다가는 부대가 전멸되고 만다. 방진성은 그 제의도 거절해버렸다. 기마 행군은 자살행위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솔복을 해도 여지부동이었다. 최춘국의 제안은 결국 여단 당위원회까지 상정되었다. 당위원회 모든 성원들은 최춘국의 전술적 방안을 지지하였다. 노액한 백여필의 군마에 부상병들과 호약자들을 태우고 부대는 남하 행군을 계속하였다. 말을 타지 않은 사람들은 군마의 짐을 얹고 맨몸으로 걸었다. 그런 즉 행군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추격하던 적들은 최춘국의 예견대로 까마득히 떨어져 끌려오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여단은 관지 부근에 와서 뒤따르던 적들을 서탕해버렸다. 그 후 군마들은 각을 떠서 식량으로 썼다. 부대는 기마 행군의 덕으로 한동안 숨을 돌릴 수 있었으나 도나 할바령간 철도연선에 이르러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였다. 철도연선이 온통 적군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여단장은 뒤로 물러서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퇴각을 주장하였다. 최춘국은 압록강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물러서서야 되겠는가. 퇴로에서 적을 만나면 더 위험하다. 놈들은 분명 우리의 뒤로 증언부대를 파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의견을 반대하였다. 그러자 여단장은 이런 조망에서 어떻게 전진하느냐고 하면서 송을 볼컹 냈다. 그들이 논쟁을 한창하고 있을 때 근처의 도로로는 위만군의 한계 부대가 행군에 가고 있었다. 최춘국은 그 행군 정대들을 보자 위만군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였다. 여단장은 대뜸 눈이 둥그레져서 적을 따라가다니 그건 무슨 소린가고 하였다. 최춘국은 설명하였다. 저 위만군 놈들은 지금 포를 끌어가느라고 주변을 살필 경황이 없다. 설사 뒤따르는 우리를 본다 해도 재편인 줄 알지 대낮의 유격대가 버젓이 자기들을 따라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적의 뒤를 따라가다가 철도연선 지대를 통과한 다음 슬그머니 산속으로 들어가자. 여단장도 그 주장만은 반대하지 못하였다. 최춘국의 제안을 따른 독에 여단은 철길 개선을 별거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적의 대서 터벌부대들과의 저우와 교전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표하부군에서는 오백여 명의 족들과 맞다들어 연 이틀간이나 혈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전투에서 적지 않은 대원들이 배낭을 잃었는데 자기를 저국당에 묻어달라던 어린 대원의 유골제를 건사한 사무장의 배낭도 거기서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최춘국은 시시각각으로 저여도는 적들의 포위 속에서 여단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출론은 서부대 분산인군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단장 방진성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한두 개 중대는 살아날지 모르나 여단은 전멸된다. 저만 살겠다고 뿔뿔이 훑어져 달아나자는가. 살려면 다같이 살고 죽으려면 다같이 죽어야 한다고 우기였다. 여단 당연에는 다시금 두 사람의 주장을 진지하게 토해하였다. 여단장의 우유부단한 행동에 분노한 최춘국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불같은 말을 연방 내뿜었다. 여기 이 자리에 자기만 살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가닥기 전에 헛되이 죽을 수는 없다. 그토록 저국당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중도에서 다 잃는다면 우리 지휘관들은 그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는가. 한두 지휘관의 우둔한 처사 때문에 대원들을 죽이고 우리 자신도 죽고 나면 항일대전은 누가하며 혁명은 누가하겠는가. 여단 역량을 보존해가지고 소간도까지 나가려면 분산행군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회의에 참가한 거의 모든 지휘관들은 대부대 행군만을 한사코 고집해온 여단장을 모험주의자로 기판하고 비판하였다. 몇몇 사람들은 동지혜의 외피를 쓴 비겁분자라는 낙인까지 찍었다고 한다. 사실상 방진성이 훗날 적에게 귀순한 것을 보면 비겁분자라는 낙인이 묵은고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방진성은 스스로 찾아가 귀순한 것이 아니라 적에게 체포된 후 위협공갈과 회유기만이 굴복하여 귀순하였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어찌되었든 투항과 변절의 싹은 그의 일상생활에서 정정 나타나곤 하던 신념과 의지의 박약과 비겁성에서 오래전부터 움터 쓸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진성은 여단이 분산되어 전투력 있는 구분대들과 유능한 지휘관들이 곁에서 떠나게 되면 자기의 신변이 위태로워질 것을 생각하여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여단 당위원회의 표하회의가 있은 다음부터 독립여단은 비로소 분산인군으로 넘어가 적의 봉쇄를 돌파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방진성은 동지들의 충고를 정시 사귀지 못하였다. 그는 최춘국을 몹시 거깝게 생각하였다. 방진성은 정규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구동북군 장교 출신인데다 직급상에 있어서도 여단의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와 대저적으로 최춘국은 소학교 정도의 교육조차 받아본 적 없는 최하층 출신이었다. 그는 유격대에 입대한 다음에야 글을 배우고 군사를 배우면서 성장한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인재나 인물의 우열이 결코 학력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방진성은 몰랐다. 방진성이 스스로 자기를 회개하게 된 것은 며칠 후에 있은 송하강 도하전투때였다고 한다. 분산행군을 하던 여단은 그때 이미 대월을 다시 집결하여 대부대로 행군하고 있었다. 대월은 석양이 비키였을 때 나루훈 부근의 송하강에 당도하였다. 장마비로 엄청나게 불어난 송하강은 바다같이 넓어진 데다 물결까지 사나왔다. 적들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강을 건너야 하겠는데 도강기제는 대여섯 명이 겨우 탈 수 있는 매생의 하나뿐이었다. 그것으로 도강을 하다 나니 적지 않은 인원들은 나리 세력까지도 강을 건너지 못하였다. 도하한 대원들이나 도하지 못한 대원들이나 다같이 가슴을 조이며 느리게 움직이는 매생이와 밝아오는 하늘을 불안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때에 적들이 나타났다. 최춘국은 십여 명의 날파람 있는 대원들을 데리고 맞받아 나가며 자기가 적들을 유인해 갈 테니 어서 강을 건너 유수하자 부근의 숲속에 들어가 있어달라고 하였다. 그가 적들을 유인해 간 도구로 나루토에 남은 사람들은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여단은 유수하자 부근에 당도하여 며칠 동안 최춘국인의 결사대원들을 기다렸다. 최춘국은 나흘 만에야 결사대 전원을 데리고 나타났다. 어떻게 구했는지 식량까지 한 짐씩 지고 왔다. 당진성은 그때야 비로소 최춘국의 어깨를 붙잡고 사주하였다. 독립여단의 북만지구에서의 활동과 남아행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그 여단의 전체 성원들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는 것과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보다 무척 성장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번복이가 바로 최춘국이었다. 물론 그는 우리 곁에 있을 때에도 유격전술의 능한 군사지휘관이었고 남을 할 데 없는 정치일꾼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독립여단의 북만에서의 활동과 남아행군 과정에 그의 군사적 재능과 지휘 능력은 원숙한 경제에 도달하였다. 어릴 적부터 남의 집 모숨을 살았고 철도공사장에서 잔뼈가 굵어진 최춘국은 유격대에 들어온 후 눈썰미가 빨라서 사격동작과 제식동작 같은 것도 인차터득하였다. 그의 품성과 능력에서 저온인상을 받은 나는 그를 중대정치 지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때 최춘국은 울상이 되어 아직 여러모로 준비가 부족한 자기가 어떻게 남들을 가르치는 정치 지도원을 할 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자신 있는 일은 그저 외놈과 그 앞자비들을 적치는 일 뿐이니 평대원으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였다. 나는 그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를 증오하는 동무의 그 마음을 배원들의 가슴에 심어주라. 그러면 정치 지도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첩 하나를 주면서 그 첫 폐지에 땅에다 글을 쓰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써주었다. 그부터 최춘국은 학습과 훈련에서 남다른 열성을 보였다. 그는 우리 글을 배우면서 동시에 한문까지 자습하였다. 그가 성급히 한문까지 논보게 된 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어느 날 최춘국은 이종화령이란 말의 뜻을 몰라 나를 찾아왔다. 내가 뜻과 음을 풀어가며 이종화령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자 그는 거참 한문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서당 공부를 못한 게 후회됩니다. 하고 중얼거렸다. 최춘국은 배낭 속에 늘 억편을 두어 가지고 다녔다. 서왕청 방위전투가 90일 이상 걸린 전투였고 또 그 싸움이 아주 간과한 싸움이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서술하였다. 그런데 최춘국은 그 90일 사이에도 한문 공부를 중단하지 않았다. 한 번은 내가 최춘국인의 중대 주둔지인 셋째 섬에 찾아가서 그에게 정치 지도원은 춤도 출 줄 알고 노래도 잘 불러야 중대를 생기발랄하고 낙천적인 중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최춘국은 밤마다 밖에 나가 남몰래 춤 연습을 하였다. 그가 얼마나 연습에 열중했던지 어느 날 어뜩 새벽에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중대 작식대원 고현숙이 중대장에게 달려와 겁에 질린 소리로 정치 지도원 동지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키띠하였다. 중대장은 그 바람에 허리가 부러지게 웃었다. 이것은 훗날 셋째 섬의 유명한 일화로 되었다. 최춘국이 그처럼 성실하고 직심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 동만유격구에서 싸울 때에도 어려운 임무가 제기되면 그것을 늘 그의 중대에 맡기곤 하였다. 5천여 명의 적과 무려 90여 일간에 걸친 치열한 싸움을 하던 마천작전 당시에도 최춘국인의 이중대가 기둥중대였다. 내가 적의 배후를 치기 위해 근거지를 떠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춘국에게 근거지 방어 임무를 맡기였으며 그러면 그는 어김없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여 자연히 내가 없는 빈자리에는 최춘국을 남겨두게 되고 내가 미처 갈 수 없는 중요한 지점들에는 그를 보내게 되는 것이 어느덧 하나의 상례로 되었다. 나와 최춘국이 인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면서도 늘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나는 최춘국의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항일대전의 풍문 속에서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여러 전우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최현, 안길, 김책, 최용건, 리항만, 허영식, 강건. 적들이 현상금을 걸고 있는 항일의 명장들 가운데는 황포군관학교 교원까지 한 최용건을 내놓고는 정규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군사교육은커녕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군인으로 되리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재능있는 군사지휘관으로 농숙한 정치일꾼들로 자라났는가. 나는 처연에 그슬린 최춘국의 믿어온 모습을 보며 생각하였다. 이미 우리에게는 능이 하나의 전략적 지대를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인재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 때가 오면 이들에게 부대를 맡겨 동문은 함경북도로 가라. 동문은 낭림산출기로 나가라. 동문은 대백산 쪽으로 뻗어나가라는 식으로 저국해방작전을 위한 임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각지로 나아간 부대들에 허응하여 곳곳에 생산유격대들과 인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일제는 배망하고 우리는 저국적 승리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여단이 도착한 그날 밤 나는 왕청 시절의 셋째 섬에 이중대에 나갔을 때처럼 오래간만에 최춘국과 함께 천막 안에 누웠다. 감에 깊은 잠자리였다. 우리는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해포를 나누었다. 그날 밤 최춘국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백두산 쪽으로 간다는 생각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중도에서 모두 쓰러졌을 겁니다. 기어이 살아서 저국 땅을 밟아야겠다고 생각하니 죽을 겁이 들어섰을 때에도 살아날 구멍스가 보이고 지쳐 쓰러졌다가도 일어날 기운이 생기더군요. 왕청에서 싸울 때 거향 원성 땅을 몇 번 밟아보고는 이 몇 해호간에 저국 땅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국의 흙냄새를 맡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려 그의 손을 꽉 그러잡으며 그렇게 저국을 그리워하는 동무에게 저국 땅을 인차 밟아볼 기회를 주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결국 나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해주자던 이야기를 그 밤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동만과 남만에서 활동하던 항일연군 부대들에서는 군정 간부의 부족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다. 적의 터벌로 인하여 남만 부대가 당한 손실은 파국적인 것이었다. 적들이 남만의 공비는 완전히 습청되고 지하는 확보되었다고 떠들만치 일군의 유격투쟁은 난관을 겪고 있었다. 중일 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략적으로 더더욱 중요해진 남만에서 유격투쟁을 확대 강화하려면 우선 유능한 군사정치 일꾼들을 보강해야만 하였다. 더구나 남만 부대에서는 저국한 사장의 희생으로 하여 지휘관들에 대한 경위 사업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면한 현안 문제로 나서고 있었다. 군이나 사단의 신이 대 핵심부대로 되어야 할 경위부대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유능한 군정 간부들과 단련된 전투원들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지휘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위승민은 그러한 실정을 거려하여 이미 범부터 최춘국인의 여단이 오게 되면 거스란히 자기네한테 넘겨달라고 요구해왔다. 남만 부대의 어려운 형편도 잘 알고 남만 유격투쟁의 전략적 의의도 잘 알며 위승민의 거충과 심정도 잘 아는 나로서는 그 간절한 정을 마다할 수 없었다. 내가 소망을 풀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자 최춘국은 오히려 나를 위로하면서 혁명의 욕을 하면 또 떠나야죠. 그렇지만 너무 상심 마십시오. 곁에 와 있을 날도 있을 게고 저국 땅을 밟을 날도 이제 있게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소. 사실 왕총 때부터 같이 지내던 동무들만이라도 내 곁에 두고 싶지만 로이, 위승민, 로이가 그런 사람들을 더 욕심내고 있어. 독립여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위승민은 이튿날로 나를 찾아와 의미심장하게 말하였다. 독립여단 동무들의 말을 듣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대의 흥망은 역시 지휘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휘관이 떨떨하면 부대가 망합니다. 방진성은 여단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경위연대를 맡기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초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련에서는 국민전쟁 때 짜리군대 출신 장교들의 덕을 많이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경위연대를 통설할 만한 군정 간부 하나도 구하기 힘들게 되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그 푸념에는 역시 우리 조선사람들 가운데서 연대장감과 연대정치위원감을 내달라는 성마음이 깔려있었다. 그날 진행한 독립여단의 행군 청화에서는 여단 행군을 영활하게 지휘해온 최춘국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행군에서 모범을 보인 전투원들을 표창하였다. 반면에 방진성과 그를 추종한 지휘관들은 응당한 비판을 받았다. 나는 모임을 결석할 때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싸우는 데서 유격전설을 영위주도하게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데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가 유격전을 하지 않고 정교전을 한다면 그것은 제비가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고 땅을 밟고 다니며 모기사냥을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옛 평법에도 싸울 것인가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자가 승리자로 된다고 했고 적이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자가 싸움을 잘하는 자라고 하였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떤 적과 맞다들든 영활한 유격전설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여야 한다. 그날의 행군 청화에는 위중민을 비롯한 중국인 지휘관들과 대원들도 참가하였기 때문에 나는 연설을 저선말로도 하고 중국말로도 하였다. 행군 청화가 있은 뒤 우리는 경위연대를 하나 새로 편성하였다. 연대장으로는 우리 부대의 경위중대장이던 리동학을 임명하고 정치위원으로는 최춘국을 임명하였다. 림춘추도 위중민의 곁에 가서 그의 병치료를 도와주게 하였다. 독립여단에 서석되어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보내주었다. 결국 위중민은 서원대로 가장 유능하고 우수한 저선인 군정 간부들과 끌끌한 전투원들로 모어진 경위연대를 가지게 되었다. 위중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으나 경위연대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는 우리 곁에 있으려던 서원을 성취하지 못해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지어 림춘축까지도 국내에 들어간 정치공작저에 자기를 파견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며칠 후 새로 편성된 경위연대는 위중민과 함께 남만의 휘남지구를 향해 떠나갔다. 출발 전야에 최춘국은 작별차로 나를 찾아왔다. 추석이 갓 지난 때의 달밤이었다. 우리는 사령부 천막이 옆에 풀밭에 앉아 석별의 종을 나눴다. 방문은 북만의 신들매도 풀어볼 사이 없이 또 남만으로 떠나게 됐구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자꾸 멀리로 보내곤 해서 안 됐어. 헌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그만큼 믿어주시니 힘이 생길 뿐입니다. 휘남은 적들의 경계가 사뭄한 고장이라는데 아무쪼록 몸을 조심하오. 원성에서 도선장 파출소를 칠 때처럼 머무라거나 덤비지는 말아야겠소. 원성의 도선장 파출소 습격 사건이란 1935년 초 최춘국이 중대원들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가서 장동나루를 들이친 전투를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던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 시범적으로 진행한 전투였다. 도선장에 자리 잡고 있는 파출소는 두만강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단속 통제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삼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고 앉아있는 경관놈들이 어찌나 못되게 구는지 원성 쪽에서 도선장을 거쳐 원군 물자를 날라오는 지하조직 성원들이 번번이 진담을 뻗거나 통제물자를 압수당하곤 하였다. 원성의 지하혁명 조직에서는 도선장 파출소놈들을 되게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최춘국의 중대에 그곳 도선장 파출소를 습격할 때에 대한 전투의무를 주었다. 어뜩 새벽에 전투원들과 함께 얼어붙은 두만강을 은밀히 건너간 최춘국은 대원들을 파출소 주변에 배치해놓고 혼자서 파출소 안에 들어갔다. 경관 한 명이 당본을 서고 있는 정황이어서 싸움은 청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서도 쉽게 치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경관이 날로불을 제때 피우지 않았다고 심부름꾼 소년에게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최춘국은 그만 자재력을 잃고 그를 쏴갈겼다. 그 통에 도강 등록을 하려고 파출소 앞마당에 모여있던 인민들 앞에서 선동연설도 변변이 못한 채 청청이 돌아오고 말았다. 경관 한 놈을 쏴 넓힌 크지 않은 전투였으나 그 전투가 일으킨 파문은 아주 컸다. 유격대가 불과 몇 명의 전투원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국경 조서를 치는 판이니 이제 무슨 큰 사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후 활발히 전개된 압록강 두만강 대안의 적들에 대한 소탕작전의 신호로 되었다. 그땐 제가 서류가 됐죠. 텀벼치지 않고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인민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선동연서를 하는 건데 그만 텀벼는 통에 기본 목적을 놓쳤단 말입니다. 최춘국은 그때 정치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겼다.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은 좋으나 지휘관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영의주도해야 하오. 이제는 연대 운명만이 아니라 군사령부의 운명까지 맡아 안고 있는데 내 사회에 신중해야 하겠소. 쓸데없는 모험은 건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동무는 저국왕복의 대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살아서 우리 곁에 돌아와야 하오. 저국 개방작전을 할 때는 무조건 동무들을 데려오겠소. 보천도저온투에 참가시키지 못한 빚을 그때 몇 배로 갚지. 그 말이 효력을 냈던지 최춘국은 북만에 파견되던 때와는 달리 기쁜 나츠로 내 곁을 떠났다. 그는 남만에 가서도 우리와의 밀접한 연계 밑에 맡겨진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나는 최춘국을 남만으로 보낼 때 환인, 즈반, 동아를 중심으로 압록강연한 일대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에 대한 포섭공작을 하라는 과업을 주었는데 그는 그 과업을 실행하는 데서도 좋은 실적을 올렸다. 위의 증민은 나에게 통신을 보내올 적마다 경위연대의 활약에 대하여 금지를 가지고 통보해주곤 하였다. 그가 통신원을 통해 보내온 소식들 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최춘국이 편지 한 장으로 수백 명의 위만군을 쥐락펴락하였다는 이야기다. 연대를 이끌고 적들의 한 군사 여층지 근처를 지나가다가 정찰을 통하여 그곳에 수백 명의 위만군과 위만군 경찰만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춘국은 위만군 부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지도 않고 또 원수로 만들고 싶지도 않다. 당신들과 싸울 생각이 없으니 당신들도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우리에게는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 부러워에 들려 당신 내 도성 안에서 잠깐 쉬다가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것은 유격대와는 될수록 정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위만군의 정신 상태를 충분히 가늠하고 써보낸 편지였다. 위만군 측에서는 연락병을 보내어 혁명군의 요구를 다 들어줄 테니 30분간만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혁명군이 30분을 기다리는 사이 위만군 부대는 성실을 비우고 뒷산으로 피하였다. 저들이 성 안에 있으면서 유격대를 들여놓았다가는 훗날 일본군의 추궁을 면할 구실이 없겠기 때문이었다. 최춘국의 연대는 성 안에 들어가 휴식도 하고 인민들에게 정치사업도 하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뒷산에 오른 위만군들은 처조해하며 연방 휘파람을 불어댔다. 일본군이 나타날까봐 불안스럽기는 한데 유격대를 보고 감히 떠나가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자기네 딱하고 초조한 심정을 알아달라는 신호였다. 최춘국은 부대에 출발 명령을 내리고 위만군 부대장에게 짤막한 인사 쪽지를 남기었다. 잘 쉬고 가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우리를 보수로 알고 도와주기를 바란다. 저중인민들의 공동의 원수 일본 제국주의는 반드시 폐망하고 저중인민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최춘국은 그런 수법으로 수많은 위만군들을 쥐락펴락하면서 그들을 반이래로 돌려세웠다. 놀라운 것은 위만군 부대장들에게 보낸 그런 중문 편지들의 대부분을 그가 직접 썼다는 사실이다. 그는 1930년대 후반기에 첫 시작부터 마감까지 줄창 남북만 광야를 정행무진으로 누비며 항일연군의 중국인 유격부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래서 중국의 인민들과 혁명동지들로부터 국제주의 전사로 또받들리었다. 중국의 벗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깊은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보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저중친선을 위해 바친 그의 공적을 찬양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최춘국으로 하여금 온 남북만이 다 아는 당대의 이름난 항일맹장으로 되게 하였는가. 항일혁명 시절의 순간순간은 보통 때의 하루나 한 달 지어는 십 년과 만목을 정도로 사람들을 몰라보게 변모시켜주었다. 떡새가 불 속에서 강새로 단련되듯이 지난날의 까막눈들과 벌거숭이들 천덕꾸러기들이 혁명이라는 거대한 서용돌이 속에서 투사로 영웅으로 선각자로 자라나 사회를 개조하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주인공으로 되었다. 최춘국은 바로 이 혁명의 언덕과 육신을 다 바친 사람이며 투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부단히 단련시켜온 사람이다. 여기에 최춘국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파리로 해방 후 최춘국이 결혼을 하고 갓살림을 시작했을 때 그 집을 방문했던 김춘추가 부인에게 농담삼아 남편이 마음에 드는가고 물은 적이 있었다. 부인은 수집게 웃으면서 자기 남편이 정말 유격투쟁을 했는가고 되물었다. 그런 다음 며칠 전 최춘국인의 부대 운동회 날에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날은 군무자 가족들도 초청을 받고 운동회 구경을 나갔다. 최춘국의 아내도 역시 명절어 차림으로 운동회 구경을 하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최춘국은 몹시 원짱한 기색으로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은 옷이 그렇게도 없어. 언 부대가 모인 곳에 하필 배옷을 입고 나오다니. 아내는 배옷이라는 말에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몹시옷을 천한 배옷으로 봤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건 배옷이 아니라 몹시옷이라는 거예요. 여름철 옷으로는 그보다 더 좋은 옷이 없답니다. 그렇소? 최춘국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하였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잘못을 사죄하였다. 최춘국의 아내는 그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질디어진 사람이 무슨 담을 가지고 외놈들과 싸웠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림천천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정색에서 말했다. 부인이 남편을 얽혀보았습니다. 최춘국 동문은 정말 마음이 어질고 순진한 사람입니다. 온성의 도선장 파출소 습격 전투 때 순사놈한테서 얻어맞고 커피를 끌리는 심부름꾼 아이의 커피를 씻어주지 못하고 온 것을 몇 해 동안이나 두고 두고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남편은 또한 무한정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왼쪽 다리를 잘 살펴보면 상처짜리가 있을 것입니다. 탄알의 다리뼈가 부서진 걸 내가 마치제도 없이 수술하고 봉합을 했는데 그는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고 무서운 아픔을 참아냈습니다. 인민들과 동지들 앞에서는 순한 양 같고 적들 앞에서는 호랑이 같고 난관 앞에서는 강철 같은 사람이 바로 부인의 남편입니다. 앞으로 오래 살아가느라면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림천추의 말과는 달리 앞날이 구만리 같을 것 같던 그들의 부부생활은 오래 계속되지 못하였다. 위대한 저국해방전쟁이 발발한 때로부터 한달남짓하게 지인한 때인 1950년 7월 30일 제12법용사단을 이끌고 안동해방전투를 지휘하던 사단장 최춘국은 안동시가를 지척해둔 곳에서 그만 중상을 당하였다. 참모장 지병학이 최춘국의 곁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길 옆에 세워놓은 승용차 안에 누워있었다. 운명이 이미 경각에 다다른 때였다. 지병학의 거듭되는 부름에 가까스로 눈을 뜬 최춘국은 군의에게 자기 생명을 5분만 더 연장시켜달라고 간청하였다. 그 최후의 5분 동안에 사단장은 모지름을 써가며 안동의 척을 완전히 포위 섭렬할 자기의 작전적 의도를 참모장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내 대신 동무가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해 줄 것을 부탁하오. 이것이 지병학의 손을 잡고 최춘국이 운명하면서 남긴 유언이었다. 최춘국이 전사했다는 비보이 접한 그날 내 눈앞에는 왼쪽 다리를 약간 졸면서 걸어다니던 그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어려워서 그가 전사였다는 사실이 점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그의 왼쪽 다리는 항일전장에서 뼈가 부서진 탓으로 조금 짧아졌다. 하지만 그는 그 불편한 다리로 수만리길을 걸어다니었다. 해방 직후에는 보안간부훈련소 분소장의 중책을 맡고 훈련생들이 도하훈련을 하면 그들과 함께 도하훈련도 하고 산악훈련을 하면 험한 벼량도 함께 타고 넘으면서 나라의 군사력 강화에 헌신하였다. 해 젊은 시절에 최춘국이 문턱넘뜬 놈나들며 적들을 벌벌 떨게 하던 두만강변의 그의 고향 온성거리에 지금은 그의 동상이 군복을 입은 항일혁명 시절의 모습 그대로 서 있다. 동상 제작자들은 최춘국의 모습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그의 부인을 찾아갔다. 최춘국 동지에 대한 추억 가운데서 제일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인에게 던진 첫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 특별히 인상적이라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말수 도구가 적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결혼생활 몇 해 동안에 그의가 한 말을 모두 합친 데야 아마 백마디도 안 될 테니까요. 차라리 성리가 우락부락해서 내 뺨이라도 한 대 때렸으면 추억이라도 남을 텐데. 최춘국의 아내는 추억에 남을 만한 부부생활의 세부가 없는 데 대하여 사뭇 아쉬워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뜻 있는 말을 하였다. 우리 둘째를 한 번 만나보시오. 그 애가 신통이 아버지 모상을 닮았습니다. 양순하지요. 더 잘 담자면 옥센 맛도 있어야겠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꼭 그렇게 키우자고 합니다. 결혼 초기와는 달리 부인은 자기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끝없이 유하고 끝없이 옥센 사람. 이것이 항일의 용장 최춘국이다.